안녕하세요. 19살 이경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9살 이경주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를 곡은 가요인데 김유나의 야상곡이라는 노래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것 같은데? 슬퍼요. 바람이 부는 곳은 더운 내만 쌓여주려 계절이 닿아도록 나는 네만 태어네 음 배 넓히지는 저 봄이 처럼 속저런 눈대 봄에 봐 이젠 혹시도 나 나는 내 맘 때문에 구름이 있어 전하는 맘 그 사랑을 물리줬다 살아서 맺은 사랑이여 싫은 않았다 부지럽다 꽃이 내 꽃이 지네 푸는 바람에 꽃이 내 계절이 달아도록 나는 그저의 맘 때문에 잠시만요 다음 곡은 Flawless and the Machine의 드러미송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면 갈수록 심장소리가 쿵쿵쿵 걸리는데 그게 그걸 점점 막 그 사람한테 가는 그 과정이 자꾸 막 쿵쿵 점점 쿵쿵 걸어가지고 막 계속 그런 노래에요 정말 그래서 그런 심장소리를 드럼소리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This feel You raise my head up and just rattled And you raise my head up and just rattled And rattled So